오늘 이제 미션을 하잖아 중국 느낌의 그런 영상이 요즘 바이럴이 많이 되더라고 꽃을 여자한테 준다 여자가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땀을 때리는 거야 다른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돈을 줘 난 돈도 필요 없어 근데 코스알엑스를 선물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표정이 밝아지는 진짜 좋아? 아니 IT가 대박이야 진짜 코스알엑스 VS 걸 아 여자보다 코스알엑스가 더 좋다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을 해 너한테 고백을 했어 은지한테 근데 까였어 내가 가희한테 고백을 했어 내가 또 차였어 그래서 너희들이 미안해서 손을 이렇게 나한테 내미는 거야 난 손을 뿌리치고 이제 딱 변신을 해 난 코스알엑스만 있으면 돼 코스알엑스 뽀뽀하면서 도도하게 걸어가는 거야 콜라엑스